가을아, 가을아, 마샤, 여기 꿀팔 봐봐 엄마 봐봐, 꿀팔 논다, 꿀팔 언니야, 그 다리가 아니었는데 아, 그래? 좀 더 들어가야 돼 여기 하나, 둘 언니, 나 봐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쿨, 쿨 가운데에 이걸 엎어버린 게 낫는데, 그거? 그 방원의 기가처럼 여기, 여기, 여기 나오잖아 여기 봐봐, 이리 와 봐봐 여기 사이에 여기 있지 이쪽에 이렇게 하고 걸터 앉아 아니, 이렇게 해도 되면 이렇게 해보라고 여기는 위에 또 장르가 장르했더라 아니, 이제 다리까지 올려줬어 못 올려, 다리는? 하나, 둘, 둘, 셋 여기 반영상으로 영, 불편한데 음 다리를 반대로 앉아야 되는 것 같아 반대로 앉으랴 반대로 앉으랴 하나, 둘 하나, 둘 한 껀 한 껀 한 껀 한 껀 하나, 둘 들어줘 하나, 둘 들어줘 하나, 둘 됐어 이거 극한 직업인데 네?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야? 네? 휴어로 제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.